네, 오늘의 시그널은 LIG 넥스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 공습으로 인해서 다시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의 경쟁력이 굉장히 부각됐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게 됐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치면 어쩔까 하면서 굉장히 방어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K-방산이 저렴하면서 그리고 바로 생산이 돼서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해공예 제공을 하려고 계속 생산시설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난 거죠. 물론 폴란드도 수출하고 이집트에도 수출하고 무슨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투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사업에 우리나라가 1순위를 꼽히고 호주 육군의 차기 탱크를 바꾸는데 또 우리나라가 후보에 2명이 올라갔고 이런 것까지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 본토가 공습을 당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방어는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지금 무인기에 그 공습 경보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물론 무슨 무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민간인의 희생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만약에 저렇게 막 우리나라 상공을 헤짓고 다녔는데 거기에 만약에 살상 무기가 달려있었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라이넥스온이 사실은 이미 사실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 그런 건지. 왜냐하면 몇 달 전부터 이미 나왔죠. 이미 8월 달부터 이 드론의 시대가 오다 보니 저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미리 만들어야겠다 해서 에라이넥스온이 만들고 있었어요. 여름부터. 근데 여름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겨울철에 갑자기 그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그게 들어오다 보니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전투기니 경공격기니 다 출동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8위를 잡는데 망치를 휘둘리면 너무 어렵죠. 8위가 망치가 아무리 써도 망치가 못을 박을 수는 있는데 날아다니는 8위에 충격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리 큰 해머나 손도끼를 갖고 있더라도 힘들죠. 8위는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8위는 살충제를 뿌려서 정신을 잃게 하던가 아니면 말랑말랑한 8위채로 때려야지 무거운 망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아까 살충제를 뿌려서 8위를 죽이는 것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머라는 걸 개발 중인데 제머가 이제 그 제밍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제밍이 막 전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전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더 체계나 통신 체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장치를 제머라고 하는데 이게 잡음을 주거나 불연속 주파수를 통해서 그 무인기들의 전파를 방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전, 향후에 전자전으로 갔을 때 무기 체계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이 무기인데 8월 달에 이미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그런데 사업 종료 시점이 2026년 1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또 4년 동안 남았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해서 사업 종료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나 2027년이나 2028년에나 실제 실전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술은 있는데 실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닥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날 거를 모르고 그냥 평상시 대비를 하다가 그 사태 때문에 더욱더 개발에 착수해 열을 올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천천히 그냥 원래 로드맵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무인기가 침공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압박을 주니까 더 빨리 더 열심히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고 전방지역에 배치가 되는 건데 지금 말이 나오는 게 그게 있죠. 민가 지역이라. 민가 지역이라 그랬을 수도 있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가 지역에서 만약에 드론을 드론으로 부딪혀서 무인기가 나오니까 무인기로 부딪혀서 폭파시키거나 이러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머라는 거는 소프트킬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무인기를 무인기로 때려박는 가미가재 방식 있죠. 그거는 하드킬이죠. 그러면 파편이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역에서 지금 우리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소프트킬 방식으로 하는 게 최선인 거죠. 우리 연공을 침해했을 때 그때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라이즈넨션이 개발하고 있는 이 제머라는 거에 이름이 붙은 게 블록원이에요. 블록원. 막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국지방, 국지방, 국지방공 레이더, 방공 지휘통제 경보 체계와 연동돼서 원거리, 먼 데서 북한에서 날라오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제밍, 전파방해나 교란이죠. 이런 걸로 아까 파리가 정신을 잃게 하는 것처럼 무인기가 정신을 잃고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무인기를 다시 때려박을 필요가 없이.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블록2가 지금 있습니다. 블록1보다 당연히 더 발전됐겠죠. 블록2는 지금 나온 걸로는 자체 탐지 레이더가 달려있고 여기 영상 식별 장치가 추가돼서 블록2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블록1, 블록2가 올해 8월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2026년 1월이면 사업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사태 때문에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1의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소형 무인기 공습 때 방어 수단이 여지껏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좀 볼까요? 네, LIG 넥스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조정을 한 4개월 받으면서 이격을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개월 선을 타고 쭉 오는데 10개월 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죠. 지금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 그러니까 당연히 10개월 선을 손절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10개월 선이 깨지지만 않으면 LIG 넥스1의 지금 항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서 2017년에 이 횡보했던 이 자리 있죠.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4개월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12만 원대가 목표대가 되겠죠. 12만 원대를 목표대로 하면서 10개월 선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에 수출했던 그 무기의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갔다면 여기에 지금 무인기 대응 제머 모멘텀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서 LIG 넥스1의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하는 것만 잘 보고 10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 것만 확인을 하면 12만 원까지도 진군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10개월 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